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운영교육 운영비용 측면 1 컨텐츠 디지털 1차 가공 작업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가 아날로그 컨텐츠를 디지털 할 때 일일 작업량 1달 작업량을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작업시간을 도출해냅니다 10-4 하루부터 제공된 컨텐츠가 포맷이 부적합할 때는 재가공을 진행하며 유역 관련된 작업시간을 도출해냅니다 검수과정도 해당시간에 포함됩니다 작업시간을 평균값으로 수치화시켜 통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공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되구요